1. 무거운 종일 2. 무거운 종일 2. 무거운 종일 3. 무거운 종일 1. 무거운 종일 3만원만 2. 무거운 종일 넣읍시다 4. 무거운 종일 4. 무거운 종일 바꿔가면 안돼? 다른거? 응 좋은생각이야 이 인형이 작아서 옆으로 벌릴거 같아 두싸 가면서 넣어줘 일단 뽑을까? 나와라 누르기 어차피 나올거야 머리잡아야 돼 귀 살짝 끼워주면서 아 저 옆에 있는 피카츄 아 이거 위치가 애매하다 여기 피카츄가 잘 나갔다 머리잡아야 돼 머리통 잡고 가자 뒤집어줘 뒤집어줘 아 동기가 무거워서 그러네 동기 잡아야 되나 그래? 몇번 남았지? 6번 6번 난리 났어 너무 조그맣게 조그맣게 너무 조그맣게 약간 큰 피카츄 그게 작게 좋은데 이게 너무 조그맣게 뒤집어라 아우 야 이게 안되면 아니 얼마나 무거우면 안되냐 머리 잡을 수 있는 머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되겠지 잘 갔다 한 마리만 더 나오면 한 마리만 더 나오면 잘 구워 오늘은 치와 만들어볼데 근데 엉덩이 진짜 좋아 나도 무게 좀 잡고싶은데 인형이 작으니까 잘 안잡힌다 이거 한 번만 올려주면 이거 한 번만 올려주면 그렇지 아 이거 망가긴 좀 싫어 천천? 천천천 2천만 넘어 귀여워 한 번만 올려주면 귀여워 제발 들어가라 제발 잡고싶어 제발 잡아라 에이 할 기계가 다른 기계가 없어요 흑가추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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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을 수 있을때 가져가야지 응 이런게 잘 들었대 힘이 힘이 다 달라 맞아 기계마다 힘이 다르기 때문에 쪄고가도 될 것 같은데 쪄고가도 될 것 같은데 쪄고가도 될 것 같은데 쪄고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기계가 많으니까요 기계마다 힘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시고 제일 좋은 초콜릿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피카치 신인가요 잘 잡네 제대로 못 잡았어요 좋은 기계도 있고 안좋은 기계도 많아요 확실히 이런 기계가 여기가 좋은 기계고 이런데는 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그 꼬부기 기계도 많거든요 해보시고 2단지적도 문젠데 힘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는 좀 놓쳐 그냥 오 이거 기계 엄청 좋다 여기다 여기다 구출 여기다 여기다 10 9 걸렸다 번호로 인형이 별로 없겠는데 아 이거 꺼내면 되겠다 하나씩 천천히 해봅시다 다섯번 남았고 이 기회는 너무 멋지겠다 아! 박히면 이 앞에 있는 애는 그 옆에 있는 애 여기요거요거 무서웠어 이거는 에이 아무도 없지 됐지? 응 망했다 이거 아 이런거 계속 타고 떨어질텐데 인형이 망했어요 많이 움직였어 망했습니다 두번 남았고 맛을 못하겠는데 안가져 아 안돼 다 이렇게 돼 망했다 진짜 이거 완전 좋았는데 다 나 탓으로 말하는거야? 어 왜요? 주현이가 건들려 했는데 또 내 말했다고 잘 들으면 내 말이야 끝 15,000원인데 수유 또다른 포켓샵이에요 핀텀이 있어서 전문 해외 포켓 아 아 에헤이 에헤이 어 네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더 괜찮아졌다 좀 더 게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5,000원만? 어차피 1,000원은 없었기 때문에 5,000원만 해볼게요 뽑으면 기분 좋은데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가? 못둘까? 한 번 더 해보자 어차피 안되면 일로 굴러 떨어질까? 그렇지! 탑 괜찮은데 팬텀 꽤 많이 찍어봤는데 저희가 뽑았습니다 한 마리 저희는 한 마리 만족스럽지 아 다른 애 다른 애? 다른 애 뽑을게 없는데? 한 번 더 들어보자 한 번 더 들으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심한거 아니야? 이거죠? 이거 볼까?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얘 눕혀야 되는데 누운 인형이 없네 아 이거 뽑고 싶다 머리 잡아서 뽑아 머리 안 잡혀 머리가 너무 쪼끄러워 한 마리로만 쪼끄러워 다디어 뽑아 펜타 아니 아니 펜타 펜타 자 여기 저희 수육뽑기숍이고요 오늘은 입놀이를 하러 왔어요 원래 목표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12번 주연이가 주연이 입놀이 선수로 갑니다 근데 1,2,3,4가 다 별로다 1,2,3,4는 안할까요? 좋아 좋았어 개만 안 나오면 돼 크게 튕겨 쭉쭉쭉 2번까지 갔어요 계속 걸러면 괜찮다 어unta 1번 보다가 무난하게 왜냐하면 도가는 잘 안나오기 때문에 개걸이 잘 나오거든요 이럴때 무게가 잘 나오는데 어때요? 어 잘가온 tienen 10원까지 갔다 10원까지 가겠다 야 못 뽑지? 헐 나 못 뽑아 어? 아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7원 해 넘겨 아아 지방이었는데 아니 몰랑이까지 가야지 그래도 8, 9, 10원 뽑아야지 그래도 만원... 한 번 썼어 한 번 어 한 번은 어쩌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? 한 번에까지 갔으면 희망이 있어 많이 튕길 때랑 적게 튕길 때랑 잘해야 돼 한 번 눌리면 또 잘해 어 오빠 1, 2, 3초까지 조정일텐데 아니 괜찮아요 1, 2, 3초까지 조정되거든 한 번 눌릴때 한 번은 살짝 튕기고 한 번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살짝 튕기잖아 길게 길게 뭐 뭐나왔다고 아 나 7번 갔다 저거 저 지방에 뽑을 수 있었는데 헐 오빠 맞네 오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야 이거 또 조정하더라고 아 그래? 반항은 그냥 운이지 뭐 솔직히 운이지 게놔하면 안되니까 길게 길게 아이고 할 수 있어 오늘 이거 가지고 싶다 이거 10분 8분 가져도 나 좋아할 것 같아 아 나 8분 갖고 싶어 뭐랑해? 컬이겠지? 아 나 수정증 아 진짜?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못 뽑았어요? 아직 못 뽑았어요 7번까지가 안나는데 그랬다 아 걔 잘 나오는데 아 거의 나오겠다 윗! 아 꽝이야? 나 한번 해볼게 갑시다 윗 처음에 뭐 나오면 기분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개 여기서 걸 나오는게 제일 좋단 말이야 그렇지 도가 잘 안나오니까 왜냐면 설마 뭐지? 설마 살짝만 좀 이럴 때 위험하네 우리 그 다음에 7번 내면 7번 뽑아가자 아 아 어렵다 어려워 생각보다 확률이 낮아 아 아까 7번 뽑을거야 지방이? 응 지방이 저것도 없지? 응 저거 모르는데 도 도 도 걸 개같아 다섯번 남았어요 다섯번 나 뚜껑이다 자 너 또 한번 한 번씩 한 번씩 개 생각보다 확률이 낮다 맞지? 응 또 다른 데 옆 놀이 또 있잖아 앗 거의 준비 났다 1번도 가기 전에 한거야 에이 아예 중에는 갖고있을때 왜 뭐 이거 크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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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dollars 아우 저거 뭐가 있었어야 됐어 오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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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연아 또 다른 기획 올거야 너무.. 관수전자 핵심 계속 여기서 못여가냐 이거하고 딴 데 가야겠다 많은 데 있잖아 다른 데 있잖아 여기서 걔 나오면 이거 사장님이 싫지 아! 조종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주저하게 아 한 번 마지막이구나 이거 화이팅 오 좋아 좋아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좀 가자 나만에 더 좌절이 붙었는데 근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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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번까지만 가면 돼 조종 말고 조종 말고 8번까지만 가면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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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갔다 3번까지 가는 것도 힘들다 생각보다 그렇지 이거 부서질 것 같아 오우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나 이제 도움 안 나오면 돼 오케이 걸 나 그냥 나오면 뽑는다 그냥 8번부터 봐봐 좋아 마지막인데 이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거든요 거울 나오면 좋아 거울 나오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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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일단 지나갈거 같고 6번까지 가는거 같고 좋을지 안 좋을지 잘해된다 게 낯만하다 제발 아깝다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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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볼 아 저거 먹었어야 됐어 다른 데 갑시다